에스프레소를 마시곤 하죠 아침마다 항상 에스프레소를 마시곤 하죠 에스프레소를 마시곤 하죠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로 찍는거에요 리얼하게 이런것까지 찍는거에요? 에스프레소를 마시곤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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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티소를 마시곤 하죠 시장은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호텔의 어떤 가치와 호텔의 격을 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할 때 이걸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10분만 하겠네요 만약에 바로 곱하기 객실수 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 영상은 우리나라가 유전해가 다음, 어떤 가치와 함께 이리와, 이거 따라가고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거에요? 여기서 exciting 어디에서 유턴해왔야 되는거에요? 유턴에서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